안녕하세요 드로영재입니다. 오늘은 유리 질감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인잔을 그려보면서 유리의 투명하고 반짝이는 질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투명한 유리 질감의 와인잔 그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릴거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드로영재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분은 빨간색 구독버튼을 눌러서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엄지 모양을 눌러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와인잔이 들어갈 위치를 잡아줍니다. 중간지점에 잔의 위치를 잡아주고 와인잔의 입구 위치를 표시합니다. 받침대 부분도 잡아줍니다. 윗면의 두께도 얇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세로로 중심 부분을 찾아줍니다. 좌우 대칭지점에 와인잔의 모양을 직선을 사용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받침대는 잔의 약간 안쪽에서 수직을 내려서 위치를 표시합니다. 와인잔 볼록한 부분과 들어간 부분을 그려주고 받침대도 그려줍니다. 직선으로 표시해둔 입구를 둥글게 그려줍니다. 잔을 잡는 부분, 여기 손잡이 부분이 삐뚤어졌네요. 수정합니다. 크리스탈 잔이죠. 그래서 수정하는 겁니다. 받침대 부분도 둥글게 그려줍니다. 유리잔을 그리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먼저 배경의 기물이나 공간을 그려서 유리의 투명하고 반짝이는 질감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배경을 어둡게 깔고 진한 부분을 표시하겠습니다. 좀더 어둡게 한번 더 깔아주겠습니다. 밝은 쪽에 반사되는 부분을 지우개로 지워서 그립니다. 반짝이는 어두운 쪽 테두리를 진하게 그립니다. 가운데 부분에 어두운 톤을 넣어줍니다. 뒤쪽 배경색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밝은 쪽은 배경을 어둡게 눌러서 밝게 표현합니다. 와인잔 안쪽하고 바깥쪽을 모두 배경색으로 어둡게 톤을 깔아서 그려줍니다. 두번째는 배경 없이 와인잔만 그리는 방법입니다. 배경이 없기 때문에 테두리를 진하게 그려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유리잔 안쪽과 몸통 부분은 좁은 연한색으로 그립니다. 너무 진하게 그리면 색깔이 있는 잔이 되기 때문에 테두리를 강하게 하고 유리잔 안쪽 부분은 연한색으로 그립니다. 유리잔에서 가장 진한 부분 표현 방식은 1번하고 2번이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기본적인 1차 톤을 올리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배경을 그릴 경우는 이렇게 처음부터 전체를 깔아주면 됩니다. 배경이 있는 1번 방법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그릴 거라서 초벌 까는 방법 설명은 배경이 없는 2번을 그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테두리 부분에 색을 넣어줍니다. 둥근 잔의 굴곡을 따라 둥근 선으로 그립니다. 아래쪽 진한 부분은 과감하게 강한 톤을 넣어줍니다. 위쪽 둥근 테두리 부분하고 유리잔 바깥쪽 라인도 진하게 그립니다. 아래쪽 둥근 부분을 표시합니다. 지금 배경 없는 2번을 그릴 때 톤 까는 방법을 설명 중입니다. 손잡이 부분도 강하게 찍고 받침대에도 진한 색을 넣습니다. 강한 부분은 아주 진하게 톤을 넣어야지 반짝이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1차 톤을 까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톤을 올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릴 때는 이렇게 더럽게 톤을 깔면 안됩니다. 유리의 매끄러운 질감 표현을 위해서 차분하고 깔끔하게 톤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해서 와인잔을 그려보겠습니다. 1번에 소개한 배경이 있는 유리잔을 그리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보면서 앞에 설명한 내용과 비교해가면서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쉽고 따라 그리기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리의 질감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은 투명함과 반사 그리고 반짝이는 질감입니다. 투명함 표현은 유리 뒤쪽에 있는 것을 그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투명도를 표현합니다. 뒤쪽에 있는 것이 텅 빈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놓여 있을 경우는 그 물건을 구체적으로 그려서 투명함을 표현합니다. 반사대에서 비치는 유리 표면을 그릴 때도 유리잔 주변의 기물, 조명 같은 것을 유리 표면의 굴곡에 따라서 둥글게 휘어지게 그려주면 됩니다. 반사는 유리의 투명도에 따라 선명도를 다르게 해서 그립니다. 완전 투명한 유리는 흐릿하게 비치도록 그려주고 색이 있거나 투명도가 떨어지는 맥주병 같은 유리는 표면에 비치는 것을 좀 더 선명하게 그립니다. 오늘 그리는 와인잔 같은 경우는 유리에 비치는 것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비치는 거 그리는 걸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리의 투명도에 상관없이 중요한 건 반짝이는 질감 표현입니다. 그림에서 반짝이를 표현하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반짝이 주변을 어둡게 해서 그려주는 방법입니다. 투명도가 높은 유리는 밝게 그려야 돼서 반짝이를 표현하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릴 경우는 의도적으로 반짝이 주변에 톤을 눌러주기도 합니다. 그래야 반짝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밝은 배경으로 유리를 그리는 방법 영상을 만들 때 반짝이 넣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는 그림처럼 배경 전체가 어두울 경우는 반짝이를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초보자분들이 유리 질감을 연습하기에는 밝게 그려야 하는 유리그림보다는 오늘 그림처럼 배경이 어두운 공간에 있는 유리가 유리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소년시대 유리하고 만나면 방탄유리가 되죠. 유리가 신는 구두는 유리구두? 그러면 유리컵은 유리의 컵? 예전에 TV에서 특이한 화장실 소개하면서 유리로 된 화장실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볼일 보면서 탁 트인 전망을 구경할 수 있어서 좋다고 소개하던데 참 내 밖에서 똥싸는거 보는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건지 아씨 생각만 해도 드럽네 유리에 투과된 배경이나 기물을 그릴 때는 유리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굴곡을 과장되게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뒤쪽에 기물이 없는 유리라서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유리잔의 둥근 라운드를 따라서 지우개 자국이 살짝 보이게 지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지우개 자국이 유리 느낌을 더 살려주면서 유리잔의 둥근 굴곡을 따라 시선을 옮겨주기 때문에 입체감도 함께 표현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하고 안쪽 어두운 부분은 아주 강하게 톤을 올려서 흰색 반짝이와 대비를 강하게 해서 반짝이고 투명한 유리의 질감을 표현합니다. 대비가 강할수록 더 유리 느낌이 많이 나지만 어두운 부분이 넓어지게 하면 안됩니다. 어둡고 강한 부분이 넓어지면 스텐레스 느낌이 나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해서 강한 부분이 넓어지지 않게 절제해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내 물방울이란 만화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와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 만화 보면서 와인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와인샵도 다니고 하면서 한때 제가 와인에 꽂혀서 일주일에 한두병씩 와인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술이긴 한데 와인을 오래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한두달 먹다가 말았습니다. 역시 제 입맛에는 맥주나 소주, 막걸리가 딱입니다. 지금은 술을 끊어서 안 마십니다. 아예 입에도 안되다가 요즘 레트로 바람을 타고 진로나 대성같은 추억의 옛날 소주가 나오길래 맛이 궁금하고 땡겨서 아주 가끔 한두잔 입맛만 다시는 정도로 마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달긴 하지만 진로가 맛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아재 잔소리 시간 술을 접한지 오래되지 않은 20대 분들이나 앞으로 술을 접하게 될 청소년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힘들거나 화가 날 때 술 처먹는 술을 들이붙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기분 나쁘고 힘들고 화나고 슬플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절대 술을 마시면 안됩니다. 몸과 마음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그럴 땐 땀 흘리는 운동을 하거나 집안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가벼운 노동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술을 마실 때는 꼭 즐겁게 마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안주에 좋은 술을 기분 좋게 개인의 주량에 맞게 적당히 즐겁게 마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빈속에 술 마시면 내장이 정말 짜릿합니다. 그 짜릿함은 절대 즐기지 마시고 반드시 가볍게 뭐라도 먹고 술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슬기로운 음주생활이었습니다. 앞으로 연필 드로잉 질감 표현 방법을 계속 만들어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 유리 질감을 포함해서 천혜 질감이라든지 스텐레스, 목재, 털 질감 같은 질감을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털 질감 그리는 방법의 경우는 배워두면 고민이 많은 고민형 같은 정물을 그릴 때도 좋고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그리는 데도 꼭 필요하니까 배워두시면 좋을 겁니다. 질감 표현 방법 영상도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뭐 별로 기대를 안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리의 질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와인잔을 그리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